돈을 벌기 전에 처음에는 먼저 기술을 배워라. 기술을 배우고 난 이후에 재물을 구하라. 안녕하십니까. 마음치유행복도량 대구구령사주지 도일입니다. 오늘은 우리 불교적 관점에서 본 경제행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가난을 어떻게 생각하셨느냐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비록 지옥에 갈지언정 가난하게 살지는 마라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부처님께서는 빈궁이 가난하게 사는 그러한 것이 가장 큰 괴로움이라고도 말씀을 하셨고 그리고 또 끊임없이 노력해서 재물을 얻으라고도 저희들에게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죽는 괴로움과 그리고 이 가난의 괴로움은 두 개가 서로 다르지 않을 만큼 괴롭다. 이러한 말씀을 부처님께서 하셨습니다. 참 놀랍지 않습니까. 부처님께서 이렇게 가난에 대해서 이렇게 아주 강력한 말씀을 하셨다는 것은 대부분 무소유 그리고 보시를 강조하시는 부처님께서 이렇게 가난을 지옥에 갈지언정 가난하게는 살지 마라라고 했는 이러한 대목에 많은 불자님들께서 조금 놀라실 수도 있고 의아해하실 수도 있을 것입니다. 제가 거기에 대해서 이제 하나하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우선 경제행위에 대해서 재가자와 출가자에 대해서 두 가지로 나누었습니다. 첫 번째 출가자는 경제행위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 이유는 수행에 전염하기 위했습니다. 그래서 경전에 보면 이러한 내용이 나오죠. 부처님께서 길을 가시다가 농사를 짓고 있는 바라드바자라는 그러한 농부에게 부처님께서 탁발을 부탁을 했습니다. 그러자 이 농부가 하는 말이 부처님에게 하는 말이 뭔가 하면 나는 땀을 흘리며 밭을 갈고 실을 뿌린 후에 나도 먹습니다. 그러니까 당신도 실을 갈고 실을 뿌리고 밭을 갈고 그런 후에 당신도 먹으십시오. 탁발로서 의지해서 살아가지 마십시오. 이렇게 부처님에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때 부처님께서 어떠한 말씀을 하셨는가 하면 바로 이러한 말씀을 하십니다. 농부여 나도 밭을 갈고 실을 뿌린 후에 먹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나의 믿음은 바로 종자여 고행은 바로 비며 지혜는 바로 내 멍해와 호미이고 노력은 바로 황소임으로 나는 안온하게 나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수행자는 기본적으로 경제행위를 함에 있어서 이러한 수행에 고행을 하고 그리고 믿음을 가지고 그리고 지혜를 가지고 그리고 꾸준하게 수행을 해나가시는 것이 부처님께서 말씀하시는 출가자의 경제행위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안구따라 니까에 보면 재가자들은 어떠한 경제행위를 해야 되느냐 거기에 대해서 또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첫 번째로 재가자는 항상 돈 버는 일에 신경을 써야 된다. 관심을 가져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둘째 돈을 벌 때 돈을 바르게 벌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즉 다시 말해서 남에게 사기를 친다든지 도박을 한다든지 그리고 마약을 판다든지 이러한 행위를 해서 돈을 버는 것은 안 된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것은 바로 팔 정도의 증명에 속하는 거죠. 바른 직업을 가지면서 많은 돈을 벌어라 돈 버는 일을 관심을 가져라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건면하고 그리고 성실해야 되며 그리고 기술습득을 해야 된다라고 또 말씀을 하시고 계십니다. 이것이 바로 재가자가 해야 될 경제행위 안구따라 니까에 나오는 일입니다. 그러면서 경제는 어떻게 나오는가 하면 바로 이렇게 나옵니다. 어떤 상인이 오전에도 열심히 일을 하고 낮에도 열심히 일을 하고 그리고 저녁에도 열심히 일을 한다라고 가정을 하자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렇지만 비구여 이러한 세 가지를 성취하는 상인은 아직 얻지 못한 재산을 얻고 또한 이미 얻은 재산을 정식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그렇지만 단지 재화와 재산의 정식을 위해서는 단순히 건면함만으로는 부족한 면이 있다. 그러므로 먼저 기술을 배우고 난 이후에 재물을 구하라라고 부처님께서 안구따라 니까에 해서 말씀을 하시고 계십니다. 그리고 또 신갈로받았었다. 즉 맞지만 니까에 보면 나오죠. 31편입니다. 신갈로받았었다에 보면 부처님께서는 돈에 대해서 어떻게 재물을 써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 신갈로받았었다에 보면 정말 놀라운 일이 나옵니다. 부처님께서 그렇게 무소유와 그리고 보시, 지게 이러한 것들을 말씀을 하시면서 재가자들에게는 어떻게 돈을 사용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상세하게 말씀을 자세하게 하고 계신다는 것은 그만큼 부처님께서 어느 만큼 가난이 주는 고통이 힘들고 고통스러운지를 잘 아시고 계셨기 때문이 아닌가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신갈로받았었다에 보면 이 재물을 4등분을 먼저 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재물을 4등분을 해서 100원을 벌었다면 25원 정도는 생활비에다가 쓰고 그리고 나머지 이 2등분인 50원이 되겠죠. 50원은 자기가 사업하는데 거기에다 재투자를 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나머지 25원 4분의 1이 되어야 되겠죠. 이것은 저축을 하는 데 서라. 그래서 저는 이 대목에 저축을 하라는 데 대해서 조금쩜 어한 부분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부처님께서 그렇게 보시를 강조하시고 이렇게 했는데 왜 저축을만 이렇게 말씀을 하셨을까. 그래서 제가 조금 책을 찾아봤습니다. 그러니까 어떠한 논서에는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저축은 단지 재물을 모으는 저축만이 아니라 우리가 죽어서도 가져갈 수 있는 그러한 보시의 저축 그리고 그 선을 남한테 베품으로써 하는 저축이 포함되어져 있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논서가 맞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부처님께서 그렇게 이렇게 남을 위해서 평생을 사셨던 분이고 가난한 자와 그리고 어려운 사람을 몸소 직접 이렇게 환자를 치료하시면서까지 이렇게 도우셨던 분이 어떻게 저축을 하라고만 하셨을까라는 대목에서 저는 거기에 보시가 포함이 된다. 그래서 이 저축은 꼭 현재의 돈만을 모으는 것이 아니라 죽어서 또 내가 가져갈 수 있는 그러한 저축을 이야기하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부타고사 스님이 쓰신 단마바다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부타고사 스님은 최초의 경전이 만들어진 스리랑카의 알루위아라라는 곳에 머무셨죠. 그래서 이 부타고사 스님은 아주 많은 책들을 많이 내었습니다. 논서로서는 굉장히 많은 책들을 내었죠. 그래서 단마바다뿐만이 아니라 부타고사 스님이 지었던 책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 부타고사 스님의 단마바다에 보면 이러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사위성 안에 그때도 한 은행 비슷하게 이렇게 돈을 빌려주는 곳이 있었나 봅니다. 그래서 그 사위성 안에 한 은행가에 아들이 살고 있었는데 이제 그 한 스님에게 저는 이 고통에서 벗어나고 싶습니다. 이 고통에서 해탈하고 싶습니다라고 이제 탁발하러 오는 스님한테 물었습니다. 그때 그 비구가 바로 이러한 대답을 했다라고 합니다. 당신이 그렇게 그 고통에서 벗어나고 싶다면 재산을 3등분을 하세요. 그러면 33.3%가 되겠죠. 100원을 벌었다면 33.3원이 될 겁니다. 그래서 그 중에 3분의 1은 사업하는 데다가 쓰고 3분의 1은 생계에 쓰고 그리고 또 3분의 1은 부처님 교단에 시조하십시오라고 하는 대목이 나옵니다. 그래서 아까 싱갈로 바다수다에서 저축이라는 것이 바로 부타고사가 스님께서 말씀하신 단맛바다에 나오는 3분의 1은 부처님 교단에다가 보시를 하십시오. 그러면 당신은 모든 이 고통으로부터 해탈을 하게 될 것입니다라고 하는 그러한 이야기가 바로 단맛바다에 나옵니다. 그래서 그 은행가의 아들은 바로 그 부처님의 말씀을 듣고 재산을 3분의 1씩 이렇게 나눈 다음에 자신의 재산 3분의 1을 부처님 교단에다가 보시를 했다라고 적혀져 있습니다. 그리고 또 돈에 대한 이야기가 또 있습니다. 바로 중아환경 맞지만 이가에 나온 이야기입니다. 거기에 보면 부처님께서 어떠한 말씀을 하시는가 하면 돈을 벌기 전에 처음에는 먼저 기술을 배워라. 기술을 배우고 난 이후에 재물을 구하라. 그리고 만약에 재물을 이제 기술을 배우고 난 이후에 돈을 벌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모여진 돈을 4등분을 하라. 이것은 바로 신갈로바다숫다랑 같죠. 신갈로바다숫다랑 같은데 또 다르습니다. 맞지만 이가에 나오는 그 부처님은 뒤가 니가에 나오는 신갈로바다숫다에 나오는 그 내용과는 또 조금 다릅니다. 재산을 4분의 1로 분할하는 것은 똑같습니다만 첫 번째 4분의 1을 생계비로 쓰고 두 번째 또 4분의 1은 사업하는데 재투자를 하고 또 4분의 1은 저축을 해두어서 긴급할 때 쓰고 또 4분의 1은 경작인이나 상인에게 빌려주어서 이자를 창출하도록 하라 이렇게 말씀을 했다라고 중앙경에는 나와 있습니다. 기가 니가에 나와 있는 신갈로바다숫다와 맞지만 니가에 나와 있는 이 두 가지가 다른 점이 한 가지가 있죠. 신갈로바다는 4등분을 하되 처음에 4분의 1은 생계비로 쓰고 나머지 2등분 50%는 사업에 재투자를 하고 그리고 나머지 4분의 1은 저축을 하라 보시를 하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중앙경에 나오는 부처님의 가르침은 처음에 기술을 배우고 그리고 난 이에 재물을 모으면 4분의 1로 재산을 나누어라까지는 맞습니다. 그렇지만 4분의 1은 우선 생계비로 쓰고 4분의 1은 사업에 재투자를 하고 또 4분의 1은 저축을 하고 저축에는 보시가 포함이 됩니다. 그리고 4분의 1은 은행에나 경작인 그리고 이자를 돈을 빌려줘서 이자놀이를 하라 와스러웠습니다. 그래서 제가 영국에서 공부할 때 이 경제를 읽고 저의 지도교수이신 케이트 크로스비 우리 한국에도 자주 오죠. 왜냐하면 원택스님이 한 번씩 성철스님의 가나선 할 때 케이트 크로스비 교수님이 초청이 되어서 자주 옵니다. 제가 공부할 때도 한국에 그때 간다고 학기를 한 주 정도 쉬었습니다. 그렇지만 이자를 빌려주어라 돈을 빌려주어서 이자를 받으라는 이 등록에 대해서 저는 너무나 의심이 들어서 케이트 크로스비 교수에게 제가 질문을 여러 번을 했습니다. 그런데도 케이트 크로스비 교수님도 아마 답을 제대로 주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바로 아마 그 당시에 가난한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에 경작농이나 이러한 사람들을 도우라는 취지에서 그냥 빌려줄 수는 없으니까 약간의 이자를 받으라고 하지 않았겠느냐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저에게 했습니다. 그렇더라도 많은 의문이 남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에서는 남에게 돈을 빌려줘서 이자 받는 행위를 금지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무슬림 국가들은 그것을 철저하게 지키죠. 그래서 무슬림 국가들은 돈을 빌려주되 이자를 받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다른 명목으로 이렇게 우회적으로 받긴 하죠. 참 대단히 놀라운 이야기를 저는 이 맞지만 이까야 중안경에서 부처님께서 4분의 1은 남에게 소장농이나 경작농에게 빌려주어서 그 이자 창출을 하라는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놀랐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지도 교수인 케이트 크로스비에게 제가 물었지만 케이트 크로스비도 거기에 대해서 별다른 대답을 하지 못했고 오히려 4분의 1을 남을 도우라는 행위로 해석을 했습니다. 저도 바로 4분의 1은 남을 도우라는 행위로 저는 이해를 하고 싶고 또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부처님께서 설마 저희들에게 돈놀이를 하라고 했겠습니까? 그렇지만 가난한 사람을 도울 때 어떠한 쟁기나 홈이나 이러한 것들을 이렇게 무부시로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일정하게 빌려주되 거기에 해당하는 약간의 어떠한 살을 받는다든지 그렇게 해서 그 사람들에게 더더욱이 노력할 수 있는 그러한 계기가 되도록은 하신 게 아닌가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또 부처님께서는 재물을 얻으면 잘 보관해야 된다 돈을 함부로 쓰면 되지 않는다라고 하면서 또 신갈로 받아쓰다 해서 재산을 잃게 되는 6가지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아주 중요합니다. 이것은 시대를 떠나서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3천 년 전에 그 사람들이나 지금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나 다 똑같이 적응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재산을 잃게 되는 첫 번째가 바로 도박을 하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도박을 하면 전 재산을 잃게 된다라고 부처님이 말씀을 하고 계시고 두 번째 술을 마치고 방탄하게 생활을 하지 마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세 번째, 나쁜 친구들과 어울리지 마라 라고 합니다. 나쁜 친구들과 어울리면 도박이나 노름, 술 마시고 이렇게 하겠죠. 그리고 네 번째, 풍류를 너무 즐기지 마라. 이 말은 가끔은 우리가 풍류라기보다는 휴식은 필요합니다. 그렇지만 여기서 말하는 풍류는 일을 하지 않을 정도의 너무 노래에 빠지거나 풍류를 즐기지 마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가 뭔가 하면 바로 게으르지 마라는 것입니다. 게으르면 재산을 잃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여섯 번째, 때 아닌 때에 돌아다니지 마라는 것입니다. 즉 밤늦게 돌아다니면 그 다음날 일할 때 지장이 되겠죠. 그래서 이러한 여섯 가지가 바로 싱갈로바다의 부처님께서 재산을 모으는 데 대해서 말씀을 하셨고 먼저 기술을 익히고 난 다음에 재산을 모아라 라고 말씀을 하셨고 그 재산을 어떻게 쓰라고도 말씀을 하셨고 또 이 재산을 어떻게 하면 낭비하지 않고 잘 지키고 유지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여섯 가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것이 바로 싱갈로바다 수다에 나오는 여섯 가지입니다. 노름하지 않고 그리고 술 마시고 방탕하지 않고 그리고 나쁜 친구들과 사귀지 않고 풍류를 즐기지 않고 그리고 게으르지 않고 또 때 아닌 때 돌아다니지 마라 이러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부처님이 우리 출가자와 재가자들에게 주는 경제행위에 대한 생각입니다. 재가자는 믿음과 그리고 수행과 그리고 노력으로서 정진을 향해서 나아가는 것이 출가자의 경제행위라면 재가자의 경제행위는 돈을 열심히 모으고 그리고 남에게 보시를 하고 내가 죽어서도 가져갈 수 있는 그러한 재산을 모으고 그리고 재산을 잃지 않는 방법에 대해서 맞지마니까야와 디가니까야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을 하고 계시는 부분에 대해서 오늘 제가 불교적 관점에서 보는 경제행위라고 이렇게 이름을 붙여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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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